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9장 두 번째 시간 어제 이어서 오늘 15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아리엘에 대한 경고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 번제단의 바닥 이런 뜻이 있는 아리엘 계속해서 오늘 15절, 16절까지도 부패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 이후 17절부터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누구를 통해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랑은 너무 달라서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자기의 괴핵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괴계라고 해야겠죠 남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일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밖에 빗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뭔가 하고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알랴, 보랴 이렇게 마음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들, 어둠의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마음속에 그런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16절 너희의 폐역이 심하도다 그러면서 비유가 나옵니다 포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 사람을 어찌 진흙, 흙같이 여기겠느냐 여기 토기장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흙은 인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겠지? 못 보겠지? 모르겠지? 다 아시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 이게 사람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하나님께서 아이가 출생했는데 난 부모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뭐든 창조가 됐는데 나는 창조주가 없어 이런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나를 지은이는 없어 몰라 나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 무식해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 몰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패해진 거죠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 부패의 가장 가장 최극단에 있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없고 하나님 같은 게 아무 힘이 없고 인간이 모든 걸 한다 철학과 사조가 다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 거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 있을 거다 그리고 심판받을 거다 라는 내용들이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데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이제 막 금명간에 커밍순 곧바로 오래지 아니하여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 뒤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대격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바논이 뭐냐면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레바논은 이때 당시에 백향목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들이 백향목 거대한 숲들 그런 찬란한 숲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비유죠 이게 강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엘리트들 찬란한 자들 그 백향목 궁전을 짓고 막 큰 건물을 짓는데 기둥으로 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숲 나무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려나가고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땅은 기름진 밭이에요 그런데 다 잘려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 잘려나간다는 의미예요 밭으로 바뀌는데 또 밭은 기름진 밭이죠 이 밭은 원래 이 밭이라는 게 그냥 흙덩이들 아닙니까 흙덩이들 거기에 있는 것들이 뭐로 바뀌어요 숲으로 바뀌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강자들은 다 무너져서 흙덩이들이 되고 흙덩이들처럼 던져져 있던 것들은 뭐로 바뀌어요 숲으로 쫙 이게 백향목 숲이 되겠죠 쫙 빛나게 되는 거꾸로 상전 벽해 격변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강자들은 다 폐역한 자들은 몰락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연약한 자들 미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 황폐한 자들은 쫙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표현되냐면 18절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그날에 비유적으로 대격변에 대한 말씀을 17절에 하고 실제적으로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 청각장애인이죠 못 듣는 사람 이것도 비유입니다 1차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들 못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장애인으로서 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 어둡고 캄캄한 데에 살았던 맹인들이 이제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9절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한 자는 좋은 긍정적 표현인데 이 아나우라고 이 히브리오 아나우는 원래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순진한 자들을 얘기해요 시골에 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시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속여먹기 좋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내리누루기 좋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순진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야마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못 듣는 사람 맹인들 순진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이 강한 자들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강포한 자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순진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은 숲으로 바뀌고 이 강포한 자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내리누르던 자들은 황폐해질 것 땅으로 바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족 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겠고 이런 거대한 대격변을 겪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자손은 이게 이제 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내 백성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 내 이름이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제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다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혐을 경애할 것이며 마음이 혼돈하던 자들로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연악한 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가 고대 중군동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어요 이게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국 그들은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그러니까 1, 2년 몇 달 노예 종 이게 아니고 36년 일제치아 식민지 이런 게 아니고 4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완전 뼛속까지 다 노예들이죠 예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민족을 말살시키고 노예화시켰던 그런 민족이라 힘은 센데 마당새처럼 힘은 센데 뼛속까지 종이에요 종 사고 자체가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노예들 바닥에 있는 천민들 아무것도 아닌 흙바닥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을 끄짓고 강대국 애국을 깨뜨리고 나와서 찬란한 민족을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국기에 기록이 돼 있죠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작아서 이게 뭔 소리냐면 부모된 심정들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부모님들은 애들이 많은데 가장 애착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잘나고 아주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제일 못난 애 제가 그것을 온 생으로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막둥이에게 마음이 가 계셨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섭섭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것 같으니까 저도 저도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 마지막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왜 천안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성교사들이에요 성교사들 보면 어디로 가요 보금이 없는 곳 가보면 다 무너진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 조선 땅 다 연약한 곳 예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에 노비가 70%라 그러더라고요 당시 그냥 어떤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읽다가 기억에 남은 거는 당시에 노비가 70%다 우리 조선 땅에 노비가 70%로 살고 있는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 땅 노비면 종이거든요 종이면 노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버려진 땅 아무도 기억 못하는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시선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 성교사들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주님의 마음 보면 항상 보금이 없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습니다 이게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돕고 가난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떨 땐 더 할 때가 있어요 더 악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어느 때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약한 자들인데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요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유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움직이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에 그들을 돕고 세우고 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세워서 권사 집사 성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세워놓고 잘한다고 사명 맡겨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혼자 다 아시지 얼마든지 잘 아시는데 우리는 맡아가지고 하다 말고 말다 하고 생각나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지 세상일을 하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하고 이러는 존재들 아닙니까 미약하고 연약한 답답하실 텐데 굳이 굳이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이라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의 행복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사람이 배우고 소유가 늘고 가지고 이러면 자신이 하나님같이 돼요 그거는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독입니다 독 그 교만 오만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삶을 죽이는 독이에요 그게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인다니까요 그게 좀 더 발전하면 그게 히틀러가 되고 그게 김일성이 되고 그게 모택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조금 우월해진 그 마음이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이런 일들을 행하셔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오늘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자신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세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걸 빨리 알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보금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받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그리고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네요 우리 수능생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해서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요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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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